평소에 걷는 걸 좋아합니다. 하염없이. 처음에 걸을 때는 3km에서 5km. 이렇게 가다가 키로수로 말고 걸음수로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만보로 시작을 했는데 만보가 시간으로 따지면 한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. 생각보다도 괜찮네 해서 자꾸 도전을 하게 되더라고요. 좋죠, 걷기는 정말. 요즘에는 좀 천천히 걸어요. 최고 많이 걸어본 거는 가양역까지. 22km. 가양이면 대륙 횡단인데. 저희 스튜디오까지 걸어오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제 주위에 아는 형은 막 50km도 걷고 그러길래 내세울 만한 건 아닙니다.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가 14년에서 15년이 됐는데 내가 이렇게 서울에서 처음 보는 풍경, 건물들이 많구나. 내가 참 주위를 안 둘러보고 살았구나. 그런 생각을 새삼하게 됐어요. 오늘은 한 3시간 정도. 키로수로 따지면 한 14km 정도.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런데 그 시간에 멍하니 있게 되면 정말 온갖 잡생각들이 저의 머리를 뭉격하거든요. 그리고 그런 게 또 부정적으로만 흘러? 네, 굉장히 부정적으로 되고. 그래서 걷는 운동이 저한테는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서 자주 정말 걷는 거예요. 최근 점점 늘어나는 이 스트레스성 면역질환이 하나 있는데요. 2009년도에 45만 명, 2014년도에 65만 명으로 점점 연평균 한 7.3%씩 점점 늘어나는 면역질환이 있습니다. 이 바로 면역성 질환 중에 하나인 대상포진인데요.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점점 지금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이 스트레스성 면역질환 중에 하나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러면 대상포진의 치료비를 알아보면 되겠네요. 일단 대상포진 치료비가 입원 환자 1인당 185만 원이라고 합니다. 걷기 운동은 이게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사실 돈이 따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. 걷기 운동으로 세이브한 돈 오롯이 185만 원 되시겠습니다. 네, 세이브했어요.